방향키랑 최대한 키를 많이 하려고 조이스틱이랑 키랑 같이 똑같이 옆에도 움직이고 LED같은 경우는 따로 TR을 써가지고 전력을 쓰는 회로가 필요해서 그것까지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안하고 있어요 이제 앞에 에너지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드는 데 오랜 시험으로 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응용하시면 좀 더 좋은 제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